나는 오늘 여행을 떠난다. 답답한 일상을 벗어나 새로운 힐링을 찾기 위해 무작정 떠났다. 하늘색과 녹색의 아름다운 조화, 음, 싱그러. 그렇게 발길을 간 곳은 하만. 하늘색과 녹색의 아름다운 조화, 음, 싱그러. 우진정한 나에게 간만의 여유를 찾아주었다. 우진정은 나에게 간만의 여유를 찾아주었다. 한국의 아름다움도 동시에 느낄 수 있었던 곳이었다 꽃이 풍성하지 않아 조금 아쉬웠다 꽃이 풍성하지 않아도 안 좋지 않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